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데미입니다. 오늘은 신논현역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9700번에서 태그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차하도록 하죠. 오늘은 4150원... 제가 하차처리 안해서 그렇군요. 선차를 한 명소중입니다. 오늘은 9700번 버스를 신논현역에서 선차를 해서 주염력까지 타보도록 하죠. 이제 주염력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하차별의 기능을 눌러서 하차를 하도록 하죠. 오늘은 9700번에서 선차를 하고 태그리스를 하였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лед